네, 우리 유지성 칼리지에서 최준영 박사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아침마다 저희 아침 방송을 잘 채워주시는, 잘 끌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실전 매매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아침 저녁 뵙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에. 그러네요, 네. 저녁도 잘 어울리십니다. 박병창 부장님 원래 매매 기술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질문 주시면, 댓글에 질문 주시면 대답을 좀 드리고요. 요즘 뭐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강인이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공감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솔프로님도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박병창 부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도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거는 부장의 원체 기술적 분석 포함해서 장을 오래 보셨잖아요.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좀 확연한 상승장에서 조금 옆으로 흘러가다가 지금 좀 하락장의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장인데 이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의 흐름마다 좀 의미 있게 보시는 지표들이나 혹은 매매 스타일의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장세별로 혹시 좀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지표 내지는 어떤 매매들이 좀 잘 먹였던 것 같고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일적 분석이든 아니면 가치 분석이든 아니면 시험 분석이든 간에 이론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도 어떤 상황이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제가 이번 시황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공기를 주입하면. 공기를 빼기 시작하면 가격은 빠지는 거고. 그렇죠. 공기라는 게 돈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면 되고. 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보면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작년에도 다 예고되어 있었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 저 그리고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전 전문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 금리 인상 국세 중류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는 거 다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딩하고 채권 다 들고 있다가 박살 나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대응의 심리적인 상황, 심리적인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드려보면 시장은 확연한 게 구분은 되어 있죠. 어떤 시장에서는 가치수가 오르고 어떤 시장에는 또 성장류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통상 얘기하는 불스 마켓이 있고 또 베어 마켓이 있고 이런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또 윌리엄, 우라가미군요원은 주위 시장에서 사계절 내서 구분을 좀 해놨고요.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에 들어가면 기적 분석에서는 모든 기적 분석들은 상호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을 보고서 타이밍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일치되면서 한쪽으로 갔을 때가 더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중구난방이 있고 서로 갑론을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맞는 거죠. 굉장히 매수진화 나왔는데 그다음에 곧바로 그냥 매도 나오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추세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의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들을 숲을 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를 보고 종목별로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시장에 자신이 없을 때 나무를 봐라, 종목별로 보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 건데 일종의 핑계 또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 상황에서는 종목 위주로 가는 스모케비나 종목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치우침은 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우라가미군 이후에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한다면 70년이 지났지만 시장이 금융장세나 또는 실적장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중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꺾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중소형주나 개별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장이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술적 분석이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맞는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 잘 맞을 때가 있습니까? 둘 다 포함됩니다. 둘 다 포함돼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군중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그게 단점입니다. 비판을 받는 요인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했던 건 뭐냐면 21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고 생명선이다. 그래서 21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21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반동 주면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랬거든요. 잘 맞았어요. 만약에 그것만 갖고 했어도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고 오히려 또 수익을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또 지금도 그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21 이동평균선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에 침체계 들어가면 전부 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안 맞는 거고. 즉 강세작에 더 잘 맞고 약세작에 되면 좀 안 맞는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중의 심리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중이 모두 다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잘 맞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시황입니다. 시황. 지수. 그렇죠. 개별 종목보다 지수가 더 잘 맞아요. 종목에서는 뭐가 더 잘 맞겠습니까? 대원주가 더 잘 맞겠죠. 개별 중소용주의 시가총액 1,000억짜리는 오늘 사업가다 내일 한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적 분석으로 타이밍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아니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길적 분석으로 한다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급등하고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소위 길적 분석에서 휩소, 소김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 아님 어려우니 어려우니 대원주가 기초 분석은 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가장 확실한 건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를 볼 때 지금 화면은 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의 지수를 보면요. 나스닥의 지난주 목요일날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주었지 않습니까? 저점으로 반등을 줄 때 아래꼬리 이렇게 달면서 그날 거래량이 4월에 최대 거래량이었습니다. 월간으로? 아니요. 4월에 있었던 일간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여섯 번째 거래량이었어요. 그런 거래량을 실으면서 아래꼬리 달리고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매수 심리가 좀 호전이 되면서 금요일날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인기 같아요. 물량이 뭔가 소화됐다는 관직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양봉을 주었고 그날 거래에 실린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단계적으로 그래도 심리가 좀 회복된 그런 상황으로 차트를 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지수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수는 계속 거래량은 말하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손받김도 안 됐고 전부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이거 확신을 가지고 지수 종목을 사는 것도 하는 쪽도 없고 또 막대로 파는 쪽도 없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저점 짓고 이제부터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터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은 늦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시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서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은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대신 변호소원도 크고 그런 시차를 보이겠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보통 기술적 분석 얘기들 하시면 대부분 봉의 선의 흐름만 보시는데 기술적 분석 오래 하시고 또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거래량의 증감이랑 같이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까 주신 페이크 중에도 거래가 좀 적은 날은 페이크가 많은 편인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터진 날은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좀 뭔가 반전의 변곡을 주는데 그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은 모두 다들 힘드시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1월부터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작년 7월부터 빠졌어요. 6월에 고점이었고 워낙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고요. 특히 1월에 우리 시장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LG에는 솔루션 쓰고 외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미국장에 가야 된다. 한국장 안 된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4월만 놓고 보면 미국이 폭락한 거잖아요. 꼭 시장은 우리 그렇게 뒤통수를 지정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이라는 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많이지만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거기서 더 이상 시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올라와야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오늘 지금 러시아가 3.3%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1,160이니까 1,160포인트 정도 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점이 러시아 TRS 저점이 610포인트였습니다. 두 배 났어요, 두 배. 두 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2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 지수가 1,061포인트였습니다. 당중 저점이 그렇죠.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얼마였냐면 2,7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심취해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 전쟁 당사국보다 더 하당이 내려왔다. 상당히 심취해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워렘버핏 맨날 얘기를 하는 확률적으로 위냐 아래냐의 확률을 갖고 그리고 폭의 위의 폭과 아래 폭을 계산해서 어느 한쪽으로 3배 이상의 키우침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팅을 해라. 이런 거 그냥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확률적으로 위아래 지금부터 생각해서 위쪽으로 오를 확률이 높냐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냐 폭으로 생각했을 때 아래로 100포인트 위로는 300포인트다. 그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슬슬 적감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정도 시황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가끔 이제 호가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막 거래되는 그 수준에서 위아래로 막 위에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 근처는 되게 조금 있고 그 나머지가 엄청 많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 막 붙어서가 엄청 많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날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흥거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특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에 계속 호가가 쌓여있으면서 그 호가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따라 올라오는 거 따라 내려오는 거 여기 업특룰의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그 주식은 그날 못 오르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100% 공매도. 거의 100% 그거는 못 올라와요. 그날이요. 그래서 내 주식이 그날 그렇게 당연한 그런 게 있었냐 또는 내가 어떻게 사려고 그러는데 그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날 사면 안 돼요. 그렇게 호가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수매도 1호가, 2호가, 3호가 이 사이에는 별로 없는데 뒤에 많다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요. 기관 투자가들이 고가에 팔거나 저가에 사는 거 이렇게 많이 대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는 거는 일반적으로 꼭 사거나 팔거나 해서 대놓는 그런 수량보다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가 그냥 오늘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저 위에 걸어놨다가 가격 오면 바꿀 거고 내리면 먼저 걸어놓는 겁니다. 그냥? 그냥 걸어놓는 게 실제로 매수매도에 의사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걸어놓지 않아요. 특히 호재 같은 거 있는 날은 차트에 이렇게 딱 띄워보고 약간 전저점에 매물 쌓여있는 정도까지 상당 걸어놓고서 이 정도에 쌓아놨다가 근처까지 올 것 같으면 줄이거나 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실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현재까지도 잘 맞는 확률적으로 70, 80% 막는 호가인데요. 호가를 보는 법인데요. 이건 제 책에도 예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 오늘 3%, 4% 오르고 있어요. 지금 6%, 7%, 10%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는 별로 없고 매도만 왕창 쌓여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주식이 제일 강한 주식이에요. 매수는 없고 매수옥가 잔량은 없고 매도옥가 잔량은 많은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겠다는 잔량은 한 천 주식 10개 깔려 있는데 위로는 3만 주식 10개가 깔려 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장중에 분봉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보통 생각에 매도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센 종목이고요. 내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내일 실전으로 한번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내일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니까 특히 대형주도에도 그렇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매수옥가가 훨씬 많아요. 매도옥가 잔량은 별로 없고 매수옥가 잔량이 많아요. 이거는 실전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옥가 잔량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더 안 빠지겠구나. 받치는구나. 누가 받치는구나. 세력이 받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깨고 내려가면 그냥 그냥 폭락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세력이 받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분들이 깔아놓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HTS에서 보면 부장님 주신 팁 중에서 체결강도라고 나오잖아요. 체결강도라고 해서 같은 2% 오르는 주가라도 그 옆에 체결강도에 따라서 체결강도가 강한 주식은 약간 매수자가 의지를 갖고 올리고 있는 주가고 체결강도가 약한 거는 사는 주체가 약간 좀 비실비실하게 사는 그래서 똑같은 효과도 매수강도 놓고 보시면 아까 말씀 주신 게 수치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체결강도는 뭐로 체크하면 됩니까? 주가가 아까 여기서 앞에 써 있습니다. HTS 다 나옵니다. 현재가 창 옆에 체결강도라고 나옵니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서 사잖아요. 그럼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서 팔면 100 아래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매매의 기술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되느냐 내가 또 직장일이고 내가 본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던 당기 투자를 하던 어떤 텐 간에 무조건 주식은 다만 50원 100원에도 싸게 사고 싶은 거 먹으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을 때 내가 오늘 사는 날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거나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대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시장에서 끝날지 뭐 이것까지는 뭐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요. 그건 다른 영역이고 이건 이제 어쨌든 내가 매수를 한다 혹은 뭐 매도를 한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다거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당일에 어떤 데이 수익률에 또 보험이 되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강과시하는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정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주식을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20% 30%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물론 뭐 좋게 올라가는 정도도 많이 있지만 그냥 들고서 주식을 들고서 20% 30% 수익 내기가 자세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20% 30% 수익이 올라가는 주익도 수익은요. 마지막에 하루 이틀에 주지 1년 내내 올라가면서 30% 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딱 그래요. 마지막에 딱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못 먹고 나오면 나는 1년 기다렸다가 10% 이익이 나왔는데 내 옆에서 여러분 그날 들어가서 30%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2, 3위를 내가 보유하고 있었냐가 사실 수익률의 차이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움직임과 시장의 독특한 메커니즘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체결강도 실시간으로 나와요? 아니면 하루 딱 정리되면 그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에 계속 나와요? 사실 그 차트 HTS 켜보시면 이미 눈에 보이고 있으셨을 거예요. MTS에도 나옵니까? MTS도? 저도 안 봐서 HTS는 현재가창에 항상 나오고 어느 정도 HTS는 잘 안 해갖고 HTS는 무조건 나오고 MTS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체결강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댓글창에 질문 중에 똑같은 질문이었었는데 매도효과에 많이 쌓여있으면 공매도인 경우도 많던데 공매도인 상황과 체결강도가 강해서 올라가는 매도잘력이 많이 쌓여있는 건 어떻게 구분하냐? 공매도하는 사람들은요. 저 위에다 걸어놓지 않아요. 위에다가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호가에다 걸어놓지 매도를 저 위에다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매도 1호가에 쌓여있고 위에가 비어있으면 공매도의 확률이 높은 거고 매도 1호가부터 10호가까지 촘촘하게 쌓여있으면 공매도인지 구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배수가 강할 확률이 높고 또는 한 번만 쳐다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도 1호가에 만주가 있었는데 만주를 누가 사갔어요. 또 들어가갔대요. 사갔어요. 그런데 또 만주가 나오면 이거는 매도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주가가 오르는 데 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그다음 호가에 만주가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사갔어. 그럼 그다음 호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수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은 매수자들의 의지가 있는 거잖습니까? 주가를 올려보겠다는 이 주식을 많이 사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향후에 굉장히 센 거죠. 어떤 주식은 누가 이렇게 100주씩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 가격에 그런데 이게 보고 있으면 계속 100주 나왔다가 없어지고 100주 나왔다가 없어지고 100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100주 나왔다가 없어져요. 체결되는 게 아니고 아, 체결되는 거죠. 체결.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거는 그냥 누군가겠죠? 보통 그 정도 매매는 제가 전 직장에 기관에서 펀드매니저 할 때 그런 매매를 저도 많이 냈었는데 보통 이렇게 시간 단위 혹은 분할로 내는 주문은 저희가 CD 주문이라고 해서 분할 주문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팔아야 되는 A라는 주식이 제가 팔아야 되는 물량이 3만 주인데 이 주식이 하루에 8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내놓으면 전체 거래량이 40% 가까이니까 제가 그냥 3만 주를 딱 쌓아놓는 순간 아무도 그 주식을 안 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세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고 실제 내가 매매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3시까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동으로? 1분 단위로 3만 주를 그냥 100주씩 뭐 예를 들면 가격을 정해서 근데 너도 이게 또 너무 시장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이하는 팔지 말아라. 혹은 살 때는 뭐 플러스 2% 이상은 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호가가 그 제한된 조건 안에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체결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물량이 많을 때는 그런 식으로 CD 주문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호가가 떴다가 사라지면 허수 증문인데 반복적으로 100주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오늘 물량 이제 결제 버튼 눌러놓고 그분은 대부분 이제 탐방 갔거나 외부에서 확률이 없죠. 참고로 LTS에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다 할 수 있게 그런데 개인 다 CD 주문 가능한데 그래요? 아 조건 정해놓으면? 네. 조건부 배도라고 하거든요. 네. 가끔 또 이게 호가창 보다가 좀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나신 날은 그렇죠. 특정 숫자를 이제 수량으로 주문을 쌓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간 44444 이렇게 넣는다든가 기분 좋으신 날은 77777 이렇게 넣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관보다는 좀 개인들인 개인들 중에서 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랩을 많이 하거든요. 랩은 자동 주문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객분이 20분이다 그러면 20분이 동시에 나가거든요 주문이 그럼 동시에 수량으로도 할 수 있고 퍼센테지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00주씩 해갖고 20분을 100주씩 전부 다 해갖고 한꺼번에 딱 매돌려야 하면 100개가 20개가 쫙 뜨는 거죠. 매돌려서 뜨고 매돌려서 뜨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고요. 시간대는 주로 우리 부장님은 몇 시쯤 많이 하세요? 그냥 그냥 장 열릴 때는 늘 그냥 대기 중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에도 제가 매매기술 작년 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거의 대부분의 주가 움직이면 아침 30분하고 오후 30분에 다 결정됩니다. 끝나기 전 30분 시작하고 30분. 그래서 아침 30분 시작하고 나서 1시간 10시까지만 있으면 오늘 오를래랑 내일 내리내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보통 그렇죠. 다 결정됩니다. 아침 30분에? 네. 그것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종목을 센 종목을 사려고 하면 아침에 사야 되는 거고 기다리면 못 사는 거고요. 그런데 약한 종목은 아침에 사면 그게 고점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고점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이 지금처럼 시장이 터닝하는 걸 보면서 난 사고 싶다. 그러면 시장이 아침에 떴다가도 오늘처럼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중국에 경제 지표가 나와서 밀렸거든요. 경제 지표가 소비 지표가 너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장외에서 미국이 16만 원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위안화, 원화가 곧바로 아침에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 선물 떨어지고 외국도 선물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밀린 거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세 국면일 때는 아침에 사면 안 돼요. 아침에 사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보고 마지막에 한 2, 30분 남겨놓고 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신문 있잖아요. 오늘 제가 사실 매매 기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 주변에도 친한 선후배들 보면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담배 피우면서 계속 시세해 보실 분이 있어요. 계속. 완전 습관이에요. 불안하고 습관이죠. 시세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단기 거래 하시는 분은 아닌데 종목은 계속 그 종목인데 오늘 사고 팔 것도 아닌데도 이걸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많이 그래요. 보면 여의도에 다른 분은 다 시대보고 안 돼요. 6시간 반 동안 쉬지 않은 릴레이 방송 보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장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꽤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의 전문가로 있고 또 전업투자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본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점심때야 여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오후에 어느 정도 됐나? 이런 추이 정도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들을 나는 단순화시켜서 나는 뭐뭐뭐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감하신 분도 진짜 많네요. 그거는 뭐 그냥 길 가다가 보시면 봐도 누군가가 계속 휴대폰에서 손을 안 떼고 있으면 그분은 보통 주식하거나 코인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사실 그걸 계속 본다고 해서 내가 쳐다본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멈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되면 짜리고 안 쳐다보죠 진짜. 그런데 이제 계속 궁금한 건데요. 그렇게 궁금한 거가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정말 뭘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게 뭐 옳고 그림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미스터마켓과 나와의 심리적인 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내 주가와의 나의 심리적인 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계속 이렇게 계속 본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심리적으로 지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멘탈이 말렸다고 하시는 게 자신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랑 좀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 호가창에 갑자기 대량이 들어왔다가 아마 거래도 안 되고 다시 그냥 빠지고 취소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무슨 혹시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주문을 잘못 냈을 때 저도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의도적으로 하면 사실 그거는 좀 옛날에 있었죠. 허수매도라고 해서 허수매도, 허수는 증권거래부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허수매도? 허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 원인데 만 한 300원쯤에 만주를 내요. 그랬다가 그냥 없애요. 만주 다시 냈다가 또 없애요. 이거 허수매도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인 주식 갖고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 허수매매까지로 보지는 않는데 하루에 만주거래되는 주식인데 위에 만주를 넣다 뺐다 한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꼬식이죠. 꼬식이라고 보는 거죠. 허수를 내서 뭔가 아까 얘기했던 세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남들의 거래를 유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당국에서 걸리면? 걸리면이 아니고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 나옵니다. 거래 축출 시스템에서 나오고요. 특히나 이거는 기관 투자거도 항상 조심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도요. 지금 조심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구속까지는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 일부러 그것을 시세 조작을 위해서 사실은 안 있는 거니까 실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반복되는 계좌들이 있으면 그런데 돈이 한 5억 10억 있으신 분이 내가 어떤 주식이 주식이 만 원짜리뿐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5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5만 주를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을 더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2만 주를 매수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넣어놨는데 보니까 주가가 올라요. 야 이거 좋은데? 그래서 기분 좋아서 팔아요. 얘가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건 무조건 걸립니다. 그렇죠. 기관이 했다. 매도를 눌러놨는데 매수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매수를 눌러놨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매도로 막 때리면 아 그럼 걸려요? 네. 밑에 깔아놓은 허수인 거죠. 허수인 거죠. 그런데 그게 거래는 돼요? 그렇게 해도? 어떤 거래요? 거래는 되겠지. 주문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기관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 저도 기관 매니저 할 때 항상 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팔수량을 정하면 그걸 일단은 거래량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3만 주로 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30만 주 거래됐다. 그럼 이 정도는 시장가로 체결되겠구나. 아니면 CD로 되겠구나. 그런데 3만 주 팔아야 되는데 어제 3만 주 거래됐다. 이건 사실 CD로도 소화가 안 되는 주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한 3, 4일 나눠서 팔아야죠. 아, 그런 경우가 또 있구나. 자칫 잘못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관에서 제도권 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징계를 받을 거고요. 그런데 개인 출장들이 그런 경우에는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정작 참여가 될 거고요. 한두 번 실수야 참여가 될 건데 반복된다. 그런 거래가 매일 반복되는 계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매수 넣어놓고 야, 이거 왜 안 올라가? 답답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여기다 매수 넣어놓으면 누군가 사겠지? 너무 소화 잔량이 없으면 나라도 받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파생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거래량이 하루에 5만 주 뿐이 안 되는데 내가 5만 주 사고 있어. 이런 거래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걸 사면 안 된다고요? 수량을 그만큼 사면 안 된다고요. 하루 5만 주 거래량에다 그럼 한 2천 주, 3천 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제가 이제 팔 수 없는 정도의 수량을 갖고 있으면 그냥 소위 이제 저희끼리 들고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만 원짜리 주식인데 5만 주를 내놨어요. 그런데 거래가 걸려. 사람들이 관심이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어쩌다 보니 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이 가격에 5만 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5만 주를 샀어. 이러면 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기 보다 아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만 주 거래된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내가 얼마까지 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루 만 주 되는 거래 주식을 제가 한 10만 주를 들고 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장투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사가 갑자기 러시아에 공장 있는데 셧다운 데 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막 20%씩 빠져요. 그런데 나는 1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만 주밖에 거래가 안 돼. 제 주문이 나오는 순간 이 종목이 그냥 하한가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내가 그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 주식이 좋아 보여도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종목별로 거래량을 좀 살펴보고 보유수량을 정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즉시 한도가는 팔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굉장히 거래량도 줄어들고 호가가 얇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거래를 살게 보면 1억 원이 살려도 호가를 한 3, 4호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팔 때도 이 주식 팔아서 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주식을 팔아서 저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이 주식이 제가 팔면 진짜 하악하게 가게 생겼어요. 밑에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또 유독 거래가 마른 날이 있죠. 그러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은 더 오르고 얘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을 잘못 푼 게 아니고 그런 스킬이 잘못된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 저는 이런 구체적인 거래에 어떤 거래 중에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좀 어려운 구간들이긴 하죠. 하여튼 그렇게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좀 되는데 혹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잖아요. 무슨 헤드앤숄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좀 안 좋은 장에서 혹시 좀 피해야 될 그래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무조건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려야지 그다음에 뭐 기초 분석을 하던 심지가 바뀌던 지금 상황인 거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수세전환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수세전환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격의 조정 기초 분석에서 얘기할 때 50% 룰, 피보내스 수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격의 조정도 있지만 기간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시황할 때 저는 아침에는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의 조정이 나스닥이 저점,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30%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가격의 조정보다는 기간의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 분석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조정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제가 오늘 차트를 가져온 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흔히 우리 주시장에서 격언처럼 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볼펜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주식이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얘가 빠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로 빠졌어요. 그냥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곧바로 주냐. 물론 최초 반등에는 반등 줍니다. 근데 아무튼 빠졌다 반등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빠졌으면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얘가 누워서 이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첫 봉의 길이만큼.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 분석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올라간 만큼 옆으로는 좀 누워야 된다. 기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올라갔을 때 매수사들이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거든요. 소화가 계속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냐면요. 멀리 안 가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계속 오르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짧으면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좀 더 길게 소화 과정이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조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게 아까 이제 조금 뭐 쉽게 비교하면 연애하다가 싸움 났을 때 연인 길이 처음에 싸웠을 때는 이렇게 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데 싸움이 잦아지면 점점 이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그 주식도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은 사고 싫어하는 사람은 파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를 보고 똑같은 이슈를 봐도 누군가는 좋게 해석하고 누군가는 이제 나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모두가 좋게 해석할 때 어쨌든 시세라는 걸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나쁜 사람이 반반인 상황에서는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을 때가 좋아하는 애들이 잔뜩 위에서 갖고 있었는데 뭔가 얘들한테 큰 실망감을 줬을 때 그러면 그 주주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이 기업을 좋게 보일 거로 만들 거냐 이건 사실 이제 기업의 목이시고 기간이 됐거나 아니면 단기로 어닝 서퍼에서 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재료가 나오거나 기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왜 급등하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에 물려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하나에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황 때문에 떨어졌다. 또는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 감믹되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거는 다 사후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대응하는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되냐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이미 지나갔는데 이제 얘기하냐. 아니 앞으로 또 이런 지금 또 뜨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종목이니까 LG노텍 갖고 얘기해 볼까요? LG노텍이 작년에 좋았어요. 작년에 말서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이 볼펜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계속 오르거든요. 올라왔다 한 번 쉬었다가 또 올라왔다 이러면 계속 올라가면 이게 십몇만 원에 있다가 20만 원 살짝 아래에 있다가 40만 원 가니까 50만 원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럼 막 나와요. 그러면 이때 막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찍었어요. 얘가 최초에 한 번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되돌림 반등합니다. 아 역시 쎄 이래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카카오 인증. 그런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차로 내리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꺾이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부르는 게 이게 빌딩이에요. 높은 데에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을 떨어뜨리면 딱바르게 떨어지면 이만큼 반등을 주겠죠.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다음은 이것보다 낮게 반등을 주겠죠. 그러다가 여기 그냥 멈추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식의 탄력이랑 똑같아가서 최초에 급등해서 내려올 때는 이건 단계 거래하는 사람은 이건 혈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계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초에 올라서 최초에 떨어져요. 내가 사고 싶었는데 저거 조정보험을 사야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갔다가 이게 최초에 떨어져서 한 32만 원 갔어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입이. 그런데 얘가 또 다시 40만 원 근처 갔다가 두 번째 또 떨어져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32만 원을 샀는데 28만 원까지 떨어져요. 내가 살고 싶어서 더 떨어져요. 얘는 50만 원 못 펴줄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물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물탕이 들어가죠. 그거 갖고 계속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올라가던 종목이 최초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이미 한 번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망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네. 그러면서 매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생각이 나온 거예요. 최초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게 이미 흘러가기 시작한 데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예 추세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거기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한 번 떨어졌다가 반등 있을 때 그 반등의 기억으로 다음에 떨어졌을 때 또 사거든요. 뭔가 추억하시는 종목들이 좀 속속머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쭉 떠오르는데 아 근데 그때는 물타기 잘못 들어가면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거군요. 아 뭐 그 대답까지는 저희가 보통은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두 번째 떨어질 때 많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떨어질 때는 약간 주저해요. 불안하고 네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바꿔두죠.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질 때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 한 번 더 간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네 쌍바닥에다 이제 정 아니래도 한 번 반등 올 때 팔면 되지?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군요. 오늘 되게 보석 같은 꿀팁들 많이 기시네요. 이런 거는 저희가 진짜 꼭 지금 기억해놨다가 이걸 이걸로 뭐 다음에 2부도 해달라는 댓글이 지금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걸로 종목을 고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사거나 팔거나를 할 때 적어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방법 혹은 이게 추세를 볼 때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맞는 건지는 한번 검증해보는 정도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박병찬 부장님 다 됐나요? 시간에? 시간은 다 됐죠? 저 뭐 걱정하고 왔는데 시간은 벌써 워낙 좋은 얘기 많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해달라고 3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 저희가 조만간 다시 우리 박병찬 부장님을 모시고 매매의 실제 찐 기술들 물론 뭐 이게 100% 다 통한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저녁으로 고생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